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또다시 4대강. 참 4대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겸사 결과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4대강을 어쨌거나 보호를 철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홍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피해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대강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예요. 물부족 국가인데 물부족 국가에서 보해체해버리면 우리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와요. 유럽 같은 데는 1년 내내 비가 오거든요. 우리는 여름에 한철 비가 작아오고 가뭄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물을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환경에 영향을 준다 어쩐다 하면 볼을 철거하라고 문재인이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4대강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다 반 4대강 사람들로 김홍경이 채워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좌파 환경단체 명칭이요.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입니다. 이게 엠비 때부터 닥치고 4대강 반대 투쟁하던 좌발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총 직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대강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한강, 금강, 낙동강, 영상강 이 4개의 강에 보니까요. 이 감음, 홍수 양쪽 다 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관리의 기본은요. 치수. 치수의 기본은 감음이 날 때 홍수가 날 때 이게 다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효과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큰 게 뭐냐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준설입니다. 준설. 준설은 이렇게 강이 흐르다 보면 퇴적물이 자꾸만 강 바닥에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그릇에 깊이가 있어야지 물이 많이 담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볼을 만드는 거고 볼을 가지고 수량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볼을 가지고 수량을 조정을 하는데 그 보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수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이거 준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강에 16개의 수중 볼을 만든 거고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수 때나 가뭄 때나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윤재인이 이거 4대강 부호를 해체하겠다는 걸 대선 공약으로 내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요. 이걸 환경부에다가 4대강 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위원이 총 17명인가 돼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위원이 8명이고 정부 측 위원이 7명. 그래서 총 15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하게끔 하는데 그 8명의 위원을 다 이 4대강 제자연화시민위원회 좌빨 환경단체 추천 인사로 100% 채웠다는 건데 100% 채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었냐 하면요. 그거를 구성하는 것도 공무상 기밀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누가 내정됐다 뭐 됐다 이게 공무상 기밀인데 환경부 공무상 기문겸 당시 장관이 야 그쪽에다 미리 명단 주고 여기 이 사람들 괜찮은지 그 사람들 통해서 스크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된 혐의가 공무상 비밀 누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원님 토목과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요. 이게 참 4대강이라는 게 원래는 한반도 대우나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운하로 연결하겠다. 이 계획을 당시에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기가 끊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발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축소를 해서 4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4대강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4대강에 대한 준설 작업도 하고 보 작업도 하고 보라는 게 강 아래에 보면 밑에 보면 이게 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천천히 흐르게끔 지금 한강도 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강은 저쪽 강서 쪽에 있고 이쪽 위쪽에 있고 김포에 하나 있고 잠실에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 수중보가 있어서 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물을 좀 담궈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물량 수량을 갖다가 일정 정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위해서 2010년도에 여기 또 감사원 감사가 한 번 있었고 12년도에 또 감사가 있었고 13년도에 감사가 있었고 17년도에 감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좀 결과가 좀 달랐어요. 조금씩 달랐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문재인 때 와서는 이게 이제 아예 이걸 4대강을 갖다가 다 철거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4대강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반대하고 나서 왜냐. 그러니까 농업용수가요. 이게 이제 이 4대강을 막아야지만이 지하로 이제 물이 스며들어가서 농토에 이제 농업용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흘려보내버리면 지하수가 말라갖고 용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라든 이런 데서 엄청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탈원전화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설명했지만 정말 거의 토목과 나온 수준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4대강을 이걸 무슨 위에다가 이제 녹조 같다니까 아이고 이거 지금 4대강 때문에 이거 물이 안 좋아졌다. 막 흘러야 됐다. 그러면서 그냥 4대강 물을 다 철거하니 수천억이 드는 사업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한순간에 다 두드러 부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 그 좌빨들이 8명이나 다 추천해갖고 들어간 민간위원들 8명 정부위원들 7명. 이 15명이 그 구성돼서 활동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이거를 4대강 보를 해체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권고로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대통령 직속에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보호해체 방안 보호해체를 발표를 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도 속된 말로 야로가 되게 많았어요. 야로가 많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조사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그중에서 자기들 이 4대강 보호해체에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조사 결과를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이 보고서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COD라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걸 근거로 해서 4대강 보호가 설치된 다음에 그 수질이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COD라는 게 그 같은 조건에서 같이 측정해도 이게 너무 편치가 심했대요. 어떨 때는 높게 나오다 어떨 때는 낮게 나오고 이게 신뢰할 만한 어떤 기준치로 삼기가 힘들돼서 2016년부터는 아예 평가집회에서 그냥 제껴버렸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질이 악화됐다. 이런 걸 가지고 4대강 보호해체의 근거로 들이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말이죠. 2017년도에 낙동강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녹조 라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호 상시 개방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이러면서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3월 달에 전남에 그때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도 가뭄이 심했는데 그래서 이 4대강 보호를 활용을 해서 물을 갖다 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보면요. 이쪽 전남 지역은 가뭄이 들었는데 그 위에 4대강 보호했던 지역은 크게 가뭄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 효과가 톡톡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홍수 심하게 났다 이런 4대강 이후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가뭄 들었을 때 심각한 가뭄이 있다는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임현박 정부 때 그때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전남 지사가 누구였나? 박준영 지사였어요. 맞아요. 박준영 지사. 그다음에 이 영상강에 4대강 사업을 하는데 그 나주의 국회의원이 누구였는가? 최인기 국회의원이었어요. 최인기 의원. 이 두 분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맞아요. 두 분이. 여러분들 전라도라고 하잖아요. 전라도가 왜 전라도냐면 앞에 저는 전주고 뒤에 나는 나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주가 광주보다도 훨씬 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왜? 여기는 영상강이 흐르니까 물동량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동량이. 교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로교통보다도 배로 교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주가 광주보다도 더 번성한 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물관리에 실패해갖고 이게 권천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수량이 거의 없는. 그렇죠. 말라버릴 건째예요. 권천이 되다 보니까 이 준솔 작업도 하고 보도 만들어서 항상 44절 일정량의 수량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영상강으로 만들어달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박준영 전남지사 최인기 나주지역 국회의원이 다 원하던 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보존하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리들이 드러난 것이고 사실은 정말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강 우리나라 4대강이라는 게 낙동가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막 물이 좀 안 좋고 썩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이 강변 개발하고 하면서 지금요. 아마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이 4대강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 자전거를 타고 다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걸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냥 없애겠다고 이명박이 했다고 없애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고 더군다나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이 보통 그 댐 개발이라든지 수자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은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가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요. 물관리에 의해서만큼은 수자원 관리에 의해서만큼은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어요. 댐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문재인 때 이 국토교통부가 토목한다고 그래갖고 이 기능을요. 전부 다 환경부에 줘버렸어요. 환경부에 갖다 붙여버렸어요. 환경부에 붙여버려갖고 환경부는 환경에 영향이 있는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서 건설하는 것까지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문재인 전까지는 이 국토부하고 환경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부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질관리만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 그 대신 이 댐 수중보 이런 걸 만들고 준설 작업을 하고 또 수량 관리하는 거는 국토부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이 덩어리가 훨씬 크죠. 국토부의 물관리 이게 훨씬 큰데 그거를 저 고래를 갖다가 멸치 밑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문재인이. 그러면 환경부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모든 부처의 이권 카르텔 이거를 이제 준엄하게 그걸 지금 딱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부가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부서 중에 하나인데 환경부 자체가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약간 이거 있잖아요. 이 좌파들이 무슨 주사파 운동하고 마르크스 레니 운동하고 이러다가 잘 안 되니까 신사회 운동해서 시작한 게 환경보호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 좌파적 녹색당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서구에. 좌파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 수량관리 이런 본연의 치수사업이 아니라 수질관리라고 하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건설해야 될 사람들한테 그걸 뺏어갖고 관리, 보조관리라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진 환경부 장관이 지금 전 1급들을 다 사표를 받고 그다음에 국토부 출신들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시 법을 바꿔서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옮길 수 없으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이런 관리 기능을 전부 다 국토부 출신들로 중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임시방편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 수자원 관리는 국토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환경모대로 환경보존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똑같은 그런 거에다가 그냥 건설까지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4대가 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복적으로 국토부를 갖다가 해서 빼앗아갖고 말이죠. 줘버리고. 이렇게 정부를 어떤 면에서 보면 기능 자체를 상실시켜놨기 때문에 어쨌거나 응급조치로 지금 일단 환경부에서 국토부 출신들을 중용을 해서 이걸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환경부의 1급 실장이 3명이 있댑니다. 기획조정실장, 물관리정책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 그다음에 환경부 전체 예산의 40%가 물관리 예산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이 3실장을 다 환경부 출신이 했고 물관리정책실장도 환경부 출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쪽으로 그냥 흡수병합된 사람들은 완전히 참바 순세였던 거죠. 문재인 정부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물관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엉뚱한 액구점 수정부 해체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쪽 공주 댐 이런 데 농민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죠. 영화 한 프로 보고 탈원전 한다든지 뭐 환경론자들 녹조라떼 있으니까 저거 물 흘리면 없어진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녹조라떼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여름에 부영향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관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물 펑펑 쓰시는데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물 부족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나라거든요. 농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런 후유증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하나하나 보면 정말 나라의 근본을 망쳐놓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